국방대학교가 김병조 국방대 총장 직무대행 주관으로 외국군 수탁생 환영 행사를 개최했습니다. 행사에는 페루 주한보관과 외국군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가해 요르단과 레바논 등 20개국 24명의 입학을 환영했습니다. 김병조 총장 직무대행은 환영사에서 학교에서의 생활이 개인의 발전은 물론 한국과 모국의 우호 증진, 군사 외교의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. 국방대학교는 1998년 외국군 수탁생 교육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25개국 13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이들은 한국과 긴밀한 인적 인프라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